안녕하세요. 시인 박진성입니다. 우리 강용석 변호사님께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즉석으로 시를 써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출두하지 않다가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슬픈 마음으로 즉석으로 시를 한편 지어봤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강용석 고소를 하고 고소를 당하고 그러다 일생이 다 가겠네 꽃이 피는지도 모르게 꽃이 지는지도 모르게 나 이러다가 또 감옥에 갇히겠네 나같이 살면 세상이 이미 감옥인데 가로세로 감옥으로 다시 갇히겠네 영원히 못 나오겠네 강용석 변호사님은 변호사님이신데 법을 잘 아실텐데 3월 달에 출석 요구소를 받고서 아직까지 출석을 안 하시는 건 무슨 경우신지 혹시 자신이 문재인 정권의 투사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가로세로 감옥에도 가시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박진성이었습니다. 이상 박진성이었습니다. 이상 박진성이었습니다. 이상 박진성이었습니다.